안녕하세요. 봉샘입니다. 오늘은 오토캐드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아직 적응이 덜 되어서 말이 빠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스넥과 스넵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할 것이고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금세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명령은 업셋입니다. 일종의 복사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부 학습 목표는 업셋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업셋 명령어를 이용하여 선을 복사할 수 있고 업셋의 옵션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응용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업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복사하고자 하는 개체와 평행하도록 지정한 간격만큼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단축 명령은 OF이고 실행하는 방법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하는 방법은 이 아래에 있는 커맨드 라인 명령 창에서 OFFSET를 치고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단축 명령어인 OF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패널 도구 막대에 보시면 여기에 간격 끼우기 옵셋에 대한 아이콘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 명령의 일종으로 후에 배우게 될 카피 명령보다 우선 배우는 이유는 오토케드에서는 라인 명령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익혀두신다면 도면 그릴 때 편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FFSET 명령을 실행시키고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간격띠오기 거리 지정 이제 OFFSET 디스텐트 거리를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복사할 거리를 20정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먼저 복사할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할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복사할 방향은 여기 가까운 데 말고 먼 곳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도 그 방향으로 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복사가 되나요? 신기하시죠? 이번에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명령을 실행시키면 여기 밑에 보시면 세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통과점, 스루, 그리고 일레이저, 지우개, 그리고 레이어, 도면,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루에 대해서 통과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단축키는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복잡한 선은 지우고 옵션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에 T를 누르고 복사할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할 지점을 어제 배웠던 오선 앱을 이용해서 중간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그 지점으로 평행하도록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끝점으로도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간편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평행하게 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OFFSET을 이용해서 한 간격을 5 정도로 해서 이 밑에 이 선을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큰 곳은 작게 알아서 필렛 R, 코너 R과 또 크기가 같이 변경이 되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OFFSET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옵션인 지우기 이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인 E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예와 아니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 값은 아니오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하게 되면 복사할 객체를 지우면서 OFFSET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OFFSET을 설정을 하게 되면 향후에 실행되는 OFFSET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계속 이 OFFSET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번 지우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지우기 옵션에서 아니오로 항상 옵션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번거로워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OFFSET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선은 이렇게 선택하셔서 DELETE 키를 눌러서 지우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OFFSET의 세 번째 명령어인 도면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도면층 레이어 옵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레이어를 배우고 나서 이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OFFSET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FFSET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OFFSET은 객체를 평행하게 복사하는 기능으로 아주 매우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수업으로 OFFSET 명령어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OFFSET 명령을 이용해서 간격띄우기를 할 수 있고 그 명령의 옵션을 활용하여 OFFSET 값을 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따봉과 구독 알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